야 이제 완벽한 봄이다 그러니까 봄 날씨에 맞게 아주 가벼운 재킷 하나 걸쳤어 야 나도 오다가 봄 옷 하나 질렀어 나 거의 도착 나도 산뜻한 재킷을 하나 걸치고 왔지 나도 도착 얘들아 아 뭐야 아 진짜 야 청청 패션 이렇게 겹친다고? 야 여기가 무슨 청나라야 뭐야 야 넌 이거 뭐야 권상우 소라계야 뭐야 소라계 들어간다 소라계 들어간다 뭐야 야 넌 이 거롱뱅이 너 누구야 매티지 습격당한 거 아니야? 야 웃기지마 이거 홍대 막걸리 아저씨 스타일이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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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저래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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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야 뭐야? 죄송합니다 뭐에... 화장실 야 계속 예의 있다 야... 아니 무슨 저렇게까지 술을 먹어 그러니까 우리 어제 여기서 먹을 때는 진짜 깔끔하게 먹었는데 사장님 저희 또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왔던 3명 아니에요? 네 나가 나가 우와 나도 당신한테 게시장 처음 봤어 왜요? 왜요? 아니 남자 소변기 똥을 왜 싸는 거야 아 죄송... 어?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제발 나가 제발 아 죄송해요 옆집 가 옆집 아 옆집 또 다 쌓았단 말이에요 아 씨 제발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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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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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문해 주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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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야 무서울 뻔했어 어머 뭐야 저게 옆쪽에 비인 거야? 뭐야? 야 어떻게 앉지도 안 먹고 다 갔냐 야 잠깐만 야 꽁자구랑 다 남댔어 진짜? 어? 그거 왜 흔들어봐 득퇴 오케이 오케이 야 득퇴입니다 야 이거 사장님 어차피 치울 거니까 그 전에 좀 치워먹어 대박 치우기 전에 빨리 먹어 으음 으음 뭐 하시는 거예요? 응 응 은직에 독이 들었나 한 번 나빴어요 비밀상공이에요 제가 직업이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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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네 좀 괜찮은데 3대3이 장난? 나쁘지 않은데 왜? 마음에 들어? 머리숱도 맞고 야 안나야 너 지금 변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지? 바지를 올린 거야 내린 거야? 화장실 왜 시디야? 야 너 하나만 해 언니 한 번 가봐 어? 진짜? 요즘에는 나 처음에 적극적인 여자가 대세거든 아 그래? 빨리 빨리 야야야 잘하고 와 야야야 잘 안녕하세요 협작 좀 가능할까요? 어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안쪽으로 안쪽으로요? 안쪽으로요? 예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안쪽으로요? 안쪽으로요? 아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다시 마세요 다시 마세요